안 되는 건가? 왜 이게 안 뜨지? 아, 신청... 어, 됐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슈가입니다 머리를 자랐습니다 한 40일 만에 온 것 같은데 살이 좀 쪘습니다 그동안 좀 잘 먹고 좀 쉬었어요 쉬지는 않았지 여러 촬영들 많이 하고 촬영지는 좀... 저 그 뭐 여러 가지 좀 스케줄들을 좀 했죠 저도 이렇게 짧은 머리 되게 오름... 지금 뭐 완전 짧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뒷머리도 없고 이런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스케줄들을 못 알아보여 누구냐고 아니 이게 뭐... 그... 그... 안 보이려고 안 보였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냥... 그렇게 됐었어요 잠깐 나 음료수를 하나 가져가겠어 지금 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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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쉬었어요 그때 일단 공연 끝나고 한 2주는 공연 후유증으로 너무 약간 몸이 아파가지고 사실... 한 2주 정도는 진짜 쉬기만 했던 것 같고 음... 음... 진짜 좀... 좀 쉬었어요 그때 너무 이렇게... 피로도가 좀 누적돼 있었는지 너무 아파가지고 몸살 또 나고 막 이랬었고 음...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가족이랑 있거나 그리고 태영이가 앨범이 나왔다 보니까 뭔가... 이렇게 좀 시선이 분산되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 그냥 뭐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멤버들이랑 또 계속 같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 한 달이 훌쩍 지나갔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... 내가 거진... 한 3, 40일 동안 뭐 대외적으로 한 게 없구나 어...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음... 근데 나름 바쁘게 지냈어요 나름 바쁘게... 놀... 놀지는 않았고 네 오늘 또 촬영하고 하거든요 번들번들 거리지 피로가 아무튼 생존인 신고하러 왔습니다 응 생존인 신고 긴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짧은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응 티에는 발렌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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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공연 끝나고 좀 엄청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시달리다가 주말만 되면 공연을 해야 될 거 같은 그런... 그런... 이제 후유증을 좀 겪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진 거 같아요 음... ㅋ 근데 저는 그 한 2년을 2년을 긴 머리를 잃다 보니까 긴 머리를 하면 자르고 싶고 자르면 길르고 싶고 뭐 했냐면 뭐 이것저것 촬영 많이 하고 촬영 좀 많이 했어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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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공연 끝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밴드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아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공연이 이제 그 후기증이 다들 체조에 있을 것 같더라고 하더라 마음이 그만큼 되게 공연이 좋았다는 뜻이겠죠? 아무튼 인사하러 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생존 신곡 그래도 투어하면서도 그래도 투어하면서도 막 라이브 많이 하고 해가지고 제가 막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제 한 한 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색했던 게 아닐까요? 아무튼 나도 머리가 좀 적응이 나는데 뭐 되게 건강하게 지금 다 스케줄 다 마무리를 했어요 안 맞추고 다행히도 요거지? 호빈인가? 호빈 왔네 왜 아련하게 채팅을 쳤냐? 형 형 마음만은 좀 더 투어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혼내기 전 라이브 그치 머리 자른 거 오랜만에 보지 나도 적응이 안 된다 기타 쳐달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투어 끝내고 기타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손이 좀 굳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번... 나만 느끼나 번들번들 거리지 기름이... 왜 이렇게 번... 나만 느끼나 번들번들 거리지 기름이... 이제... 오케이 뭐야… 석채 형도 들어왔네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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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자 하다가 어디 가느냐 했더니 여기 왔는데 감사합니다. 그래서 공연 끝나고 한 이제 대륙으로 이렇게 안 보였지만 그리고 조심히 가 안 보였지만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되게 아빠 같은 말을 하고 가네, 성진이 형 요즘 단톡방을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다들 이렇게 말투가 점점 아버님들 말투가 되어가고 있어 요즘 왜 이렇게 눈웃음 이걸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러분들 생존 신고 안 왔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아빠처럼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공연 끝나고 처음으로 제가 그 제가 원래 투어할 때 제 공연을 안 봤거든요 클립들로 이렇게 몇 개는 봤는데 근데 풀로 이렇게 공연을 쭉 그 한 마지막 날 공연을 쭉 봤는데 너무, 너무 약간 좀 뭔가 이 활동 10년 동안 하는 게 이제 뭔가 챕터 1이 딱 마무리되는 느낌이라 약간 좀 기분이 좀 신중생성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원래 투어 끝나고 막 그렇게 몸이 아팠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진짜 투어 끝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아팠냐고 막 그냥 못 일어나겠다고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마지막 날 진짜 레전드 눈물 눈물 그러니까요 마지막 날 공연 이제 보는데 뮤지션 선배님들도 좀 와가지고 많이 보셨거든요 보다 울뻔했다라는 말 좀 많이 해주셨어요 뭐 뭐 생존 신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쵸 future is gonna be okay 뭐 다 괜찮을 겁니다 저는 딱 20분 되면 끄고 부모님이 올라오셨어 식사를 하더라도 울고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5년에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근 2년을 뭔가를 할 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약속한 게 있잖아요 25년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슈치타 못하죠 이제 근데 많이 찍어놨어요 기대 많이 하십시오 많이 찍어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러 왔고 우리 2025년에 봅시다 안녕 2025년에 봐요